광주 지역 의료산업과 고령 친화 사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5 시니어 의료산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3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모두 140개사의 330부스 규모로 진행되는 시니어 의료산업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해외바이어 초총 수출상담회와 의료기기설명회가 열려 국내 의료기기 업체에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정책세미나와 국제노화심포지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